대리석 데스크탑 수리 전무수입니다. 수리 중입니다. 무너진 싱크장 수리하고 휘어진 대리석 수리하고 천년 대리석 뜯어서 다시 붙이고 오마이갓 이거를 또 해결했뿐해요.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? 없어? 왜? 방문지를 좀 떼야 하는데요. 솔솔솔솔 탁 뜯어라. 어떻게 이정도면 잘한거 같아? 100점. 100점. 크으. 좋다. 다 터뜩이 됐디. 대리석을 수리했다. 어떻게 수리했다고? 다 뜯어서 다시 붙였다. 여기네 세고 요 뒤에 있네 어디에 이거 무너지는 걸 살려놨어 와 대박이다 이거 역대급 역대급 우리는 인조 들이석 기술도 있고 천년 들이석 기술도 있고 싱크장 기술도 있습니다 한방에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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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